김선배라고 합니다. 아들 둘이 있고 아내도 지금 성교회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인천에 있는 인주초등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교직 경력은 12년 정도 됐어요. 비전2020은 저희 교사 성교회 공동체의 꿈과 계획이에요. 그동안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고 더 놀라운 성취들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계획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해요. 첫 해였던 2018년도에는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성교회 역사와 교회사와 비전2020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배경들을 함께 공부하고 꿈꾸는 시기였고요. 올해 2019년도에는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퍼스트 비전2020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넣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끌어오기 위해서 마중물이 되었다가 조금씩 앞으로 가다가 저희는 아마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 뒷물로 많은 큰 흐름이 돼서 계속 우리 흘러갈 수 있는 2020 이후의 교사 성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따라서 잘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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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